정수윤의 delle AirPods 정수윤의 정수윤의 마음 정수윤의 마음 정수윤의 변호사 정수윤의 마음 정수윤의 마음 정수윤의 마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냈어 왜? 보고 싶어 누가 너 아 뭐야 왜 줄어든 거야 하여튼 네? 오늘 왜 모였어요? 일상 토크 좀 할게요 아 오케이 일상 토크 우리 AT&T 분들께서 궁금하신 우리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들 뭐하고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혁이 형이 일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산 토크 합시다 네 일산 하여튼 그리고 또 뭐였어요? 저 윤호씨는 뭐예요? 저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모습이 변했어요 드디어 강아지로 변했구나 드디어 몰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래 아니 윤호씨 샤워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제 저녁 찔찔 방이에요 아니 아니 좋으신 안 추워요? 안 춥습니다 오 에이티니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여기 가슴속에 새겨지니까 제 몸의 열기도 후끈후끈 달아오르네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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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그거 키우는 거야? 저희 이거는 강아지예요 이름이 뭐야? 호아지요 호아지 야 호랑이는 고양이 거야 아 그래? 형 야 이거 맞아 송아 형 어 형 뒤에 누구예요? 아 있어 잘생기네 그래요? 근데 웅중이 형 어? 왜 모였어요 저희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그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종호씨가 설명해줄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설명하라고요? 네 아 예 어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요 어 바로 저희의 마음과 온전한 딱 이 환경과 이런 것을 생각으로 딱 싹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두 글자 바로 두 글자 명 상 아 명상 네 명상을 할 건데 듣는 말에 묻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듣는 말에 따라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뇌를 쉬게 해주는 명상이래요 아 또 이제 방 안에서만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니까 딱 좋아 에이티니 분들도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7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기 네 야 근데 성아야 어 그 넌 혼자 해야 돼 자꾸 둘이서 같이 하지 말고 명상 혼자 해야지 아 예 혼자 해야 돼? 어 자 시작해볼게요 네 명상 오늘도 수고하는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 잠시 리프레쉬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여기저기 경직된 몸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기지개를 쭉 펴서 몸을 좌우 앞 뒤로 쭉쭉 늘려주고 으 으 으 으 목과 어깨도 가볍게 돌려줍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눈을 감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볍게 훑어내려오며 의식으로 몸 곳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세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주세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나만의 고요한 안식처에 머무겠습니다. 만약 지금 머릿속에 생각들이 가득 차있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깊은 호흡과 함께 날숨에 모두 쉬러 보내주세요.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휴어보냅니다. 남아있는 긴장도 날숨과 함께 후- 네 보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애써 조절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고 나도록 허용해주세요. 본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가만히 호흡을 묶여 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몸의 변화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몸의 변화 알아차립니다. 남은 하루 마음에 어떠한 생각 구름이 일더라도 애써 붙들고 시름하거나 두려워하며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걸음을 눌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주면 마음에 고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고르며 저서히 의식을 지금 이곳으로 돌려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 감사합니다. 박상아 잔 것 같은데? 응? 박상아 잔 것 같은데? 아니는데? 얘 산이도 명상하고 있대 기다려봐. 산이 저 온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마음이 이렇게 뇌가 쉬워지네.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깨우쳤어? 뭐 깨우쳤어? 그냥 삶의 주유가 이것이 인생이란 거에 뭔가 좀 깨우쳤어.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인생이요. 생이요. 야. 오. 열려봐. 근데 이게 다 조용하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지. 뇌가 청결해져서 그래요. 뇌가 청결해? 네. 뭐야. 안녕. 산이가 명상하고 있었대. 아 안녕. 썩! 어디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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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가 없는데? 여기 산이 있잖아. 아 뭐야. 배경. 안녕. 안녕. 산이 여기도 있다. 어? 야 산아 명상 안 했더니 왜 그러고 있어요?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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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네. 윤은 산에 있네. 나도. 나도 산 속에 있다. 그렇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다들? 운동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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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안 했더니 바로 운동이네. 네. 하여튼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송도 불주먹 씨.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명상 하니까 좋네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명상을 가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개인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잘 것 같아. 안녕. 안녕. 또 모여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좋네. 앞으로 많이 같이 모여요 이렇게. 빠빠. 안녕. 바이. 재밌네. 병원 안 나가요. 나가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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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